아니 저 개편된 거 맞습니까? 아니 사우나복 베끼더니 자국복을 입혀요? 아이고! 아이고 이 칼바람에 또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천복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 해피투게더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우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7년 만입니다 7년 만에 저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 진짜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저 저는 여기 못 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 오늘 또 새로운 가족들이 좀 있거든요 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예 보셨죠? 예 우리 저 진짜 3년 만에 KBS에 돌아오는 예능의 샤이니죠 아 우리 예능계의 샤이니 우리 전현무 씨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등장이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진짜 밉상이네 아 진짜 밉상이네 아 진짜 밉상이네 정말 우리 KBS 이 쪽에서는 지금 또 굉장히 아 드디어 현무 씨가 다시 돌아온다 예 진짜 마치 고향에 우리 저 밖에 나갔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환영의 또 어떤 우리 또 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드디어 또 밉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뒤에 꾸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또 저희 3분만은 아니고 또 함께 해줄 가족들이 있거든요 어 자 우리 두 분 아 이분도 또 그 개편의 칼바람을 예 야 이렇게 또 견뎌내고 나오셨네요 이분은 어제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 예 아 해투 사우나에서 함께 온 우리 조세호 그리고 우리 바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프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우리 김풍 씨는 소름이 돋네요 왜요 왜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투 출연하셔서 내 인기는 올 추석까지다 예 거품이 곧 꺼진다 근데 아직까지도 건지하고 김풍 씨가 심지어는 추석 연휴 시작하는 오늘 해투를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원래는 웹툰 작가고요 애인기는 추석까지라고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왜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열풍이요 김풍 열풍 아니 아니야 아니 그냥 흑방 열풍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김풍 씨도 들어오는 거냐고 예예 그래서 해투가 본격적으로 요리 방송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컨셉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들어오냐고 그래서 나도 뭐라고 답은 못했어 이 친구가 왜 들어오는지 아니 우리 저 사실 조세호 씨는 네 우리 사우나에서 또 여기까지 또 함께 하게 됐네요 예 어젯밤 11시에 극적으로 극적으로 이 옷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 회가 나가잖아요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다른 분들과 만날 수도 있고 아니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저 일단 3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한번 좀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예 일단 해피투게더로 뜬 남자입니다 해피투게더로 이제 보답할 때가 됐고 예 케이블에 유재석이 됐는데 케이블에 유재석이 됐는데 아무래도 들어오셔서 예 그 위치는 이제 인사를 들고 다녔어요 제 인사를 들고 다녔어요 저도 현명한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유재석 씨랑 방송하면 오래는 해요 어 단점이 있어요 어 방송이 늘지 않아요 맨날 설문고만 해가지고 저도 방송 10년째 바보짓만 해요 저도 정말 아 누구 말을 이렇게 오래 듣는 게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아 이거 답답합니다 오랜은 하되 방송이 늘지는 하되 아 네 자 우리 저 김뿅 씨도 뭐 좀 의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해피투게더에서 진짜 그렇게 인사를 정직하게 하시네요 실례지만 박영수 씨가 저에게 귓속말로 뭐라고요? 김풍 지금 하는 멘트 보니 이번 달까지만 하세요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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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석이는 똥도 버릴 게 없는데. 동물로 얘기하면 소야 소. 버릴 게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시계는 같이 지르지만 버릴 게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트가 있거든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렛츠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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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댄스 신고식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예요. 그럼요. 무시하냐? 아니, 근데 진짜 얘기한 대로 갑자기 좀 들어왔더니 어우, 이게 무슨 야외에서 할 법한 기업이거든요. 이야, 힘 많이 드렸네. 어우, 뭐야? 아니, 저 안에 그 좀 지금 보니까 박스가 있네요. 아! 이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나오실 스타분들의 정리할 물건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엄청 많네요. 아, 버릴 것도 있고 간접할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물건 양이 너무 많은데? 물건이 100개예요. 100개를? 100개예요. 야, 근데 물건 양이 너무 많은데? 혹시 저거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건가요? 옷을 그래서 이렇게 입혀놨구나. 이걸 우리가 정리하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 보네. 아, 정리가 돼. 아니, 그럼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할 게 아니죠. 이건 야외에서 할... 아니, 이런 거 지금... 아, 이걸 우리가 정리하라고요? 펼쳐놓고 하지. 아니, 어떻게... 아니, 이거는 보통 이렇게 오면은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움으로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해야지 저 임팩트에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옷을 우리를 이렇게 입힌 이유가 있네. 아, 이게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뭐가 이거? 이게 더 무거워 보인다. A는... 게스트분들인가 이게? 아니, 이거 무슨 이삿짐이... 아니, 이티를 나눠야 되죠, 그럼? 두 명 나오나 보다, 오늘. 아니, 이런 거는 여기 우리한테 올 게 아니냐는 이게 파손된... 이거는... 아, 이건 심하네. 아니, 이건 너무 심하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이게 범인 면이 아니고 쓰레기가 범인 면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버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일단은 A, B를 나눠가지고 다 꺼내서 천천히 해야 되나? 천천히 해야 되나? A가 저쪽이고요. B가 이쪽이고요. 형아, 이따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 불발을 수로할 때가 아니냐? 이거 어디가... 여기가 이쪽에 A인가? 아니, 이걸 미리 좀 펼쳐놓고 하죠, 이거를. 아, 이걸? 진짜 양... 양이 엄청난데?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또... B는 이민 가시는 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진이 많아? 아니, 나는 이게 무슨 물건을 정리한다고 해서 한 10개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아, 힘들었어. B가 비우감이야, B가. B가 너무 많이 가져왔어. 비우감, 직장이야. 나는 무슨 질 털리는 김이야. 도둑들한테. 약간... 서랑에서도 도둑들이지. 1번, 8명 와가지고. 차 딱지 주치는 것처럼 번호를 막 쓴 건데. 와... 대박이야, 이뿌고. 아니, 물론 뭐 여기... 아니, 이건 뭐 냉장고 아니야. 아니, 뭐하는... 아, 저거 냉... 뭐야, 냉장고야? 야, 이건 풍화 냉장고. 너 여기 나오니? 아니,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야. 아, 이거 냉장고... 아니, 너하고 나오는데... 아니, 너하고 나오는데... 아니, 너하고 나오는데...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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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그러다 하차한다.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마. 아, 이거 충격까지 해요? 보통은 이거 저 누가 해주고 우리가 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여러분 둘이서 해주고 나중에 형 것처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옛날 형님입니다. 네. 다 모든 사람이 다 이혈로 해야지. 이혈로 해야지. 이럴 실 거면 나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나가세요. 나가는 거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형만 보고서 너무 따라오는데 그렇으면 어떡해. 아, 또... 몸을 내셔야죠, 형님. 혼자 일을 하고 계세요, 혼자. 아, 혼자. 아, 혼자. 혼자 일을 하고 계세요, 혼자. 아, 혼자. 아, 정말. 아, 정말. 아니, 이 얘기는 어떻게 하지? 아니, 이 시간에 빨리빨리 해야지. 형, 그럼 지금 다 열을 해요, 여기다가? 어우. 아, 의자 괜찮은데 이거? 병무야. 네? 일하라고. 한 명만에 돌아와서 지금 그러지 말고. 이제 좋네, 이거. 일단 빨리빨리 이걸 합시다. 옷이 바짝 차려, 지금. 이 정도 나오는구나. 안 입은 옷이 나오네. 모나리자가 있네. 안 입은 3만 4천 9백 원짜리 옷이 나왔어요. 아, 택 안 뜬 거네. 아, 사놓고 안 입은 옷이구나. 모나리자 왜 이렇게 많아? 모나리자 빵 가봐. 모나리자가 몇 명 나오는 거야, 이거는. 온 모나리자. 조용히 표시야? 또 있어, 또 있어. 아, 이거 진짜 많다, 이거. 저기요. 빨리 좀 해 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집에...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멋있겠다. 확실히 느낌이 있네, 이 친구가. 그거 나 좋아한데? 어, 나 이거 갖고 싶다. 나 집에, 집에 인테리어로 이거. 나 녹음식 해 놓은 게 녹음식 해. 진짜. 나 녹음식 해 놓은 게 녹음식 해. 이게 수액이에요, 수액. 아, 이거 너무 좋다. 나 좋아, 나 녹음식 해 갖다 놓을 거야. 우와. 아, 해골, 해골. 아, 이 형이 해골을 좋아하네. 스컬, 스컬, 스컬. 어, 명순이 이것도 좋지 않아요? 어... 어, 좋다 이거. 야, 멋있다. 이런 거에 꽂혀 있네, 이 친구야. 확실히 느낌이 있네, 이 친구가. 우리가 이거 보격적으로 하기도 하네. 아, 뭐... 석진 형님 아니에요? 얘 석진 형이네. 여기 석진 형. 이걸 뭐 석진 형 아니면 누가 하고 있어, 이거를. 아... 이거 석진 형이야. 아니, 이거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석진 형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이 많이 틀린 거 같아. 이게 그럴 거야.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지독히도 안 버리더라고요. 이건 기회 정리 싹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기회 아니면 못 버려.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야, 이거 봐라. 옷이 진짜 옛날 옷 아니냐, 이게 정말. 우와. 진짜 옛날 옷이야. 야, 오랜만에 보는 석진 형이다. 우와. 이런 걸... 이걸 뭘... 이걸 왜 가져 나오니? 아니, 그 형들 진짜 웃긴다. 이걸 왜 가져 나와? 야, 이거 봐라. 야, 야. 진짜 옛날 바지 아니냐, 진짜. 어우, 저런 분양이 진짜 그런 말이다. 야, 이거 바지가 통바지에. 여러분. 이거 진짜 쓰리 버튼 요즘 잘 안 입잖아요. 안 입죠.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거 진짜 이쁘네, 이거 지금. 야, 이거는 정말. 어, 너 이쁘다. 허리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옛날에도 이렇게 크게 입었는데. 야, 옛날에만 난다, 진짜. 이거 쓰리 버튼. 너무 길다. 어깨 봐요, 어깨에 뽕 들어간 거 봐요. 와, 이거. 멋지네, 원피스. 이거 하나 입고 옛날에 아쿠동농 나가면은. 야, 이거 정말. 쓰리 버튼. 아, 선풍이 있나? 와, 너무 덥지.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덥지 않아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어. 세호야, 덥지? 네. 여기서 덥게 있을래? 집에서 시원하게 있을래? 덥게 있어야지.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가만히 일하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온도예요. 너무 많아요. 와, 이거 뭐야? 아, 너무 옷이 많아, 똑같은 게. 뭐하시는 분이야, 진짜?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건 뭐야, 여기 매장이야? 육문은 회장. 아니, 똑같은 옷이 계속 있어. 여기 또 있어요. 안 펼치고 있어요. 이거 게리네. 어떻게 알아요? 게리즘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게리즘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여기. 왠께 이렇게 차에 실어가는 정도는 이 톤 트는 것도. 이삿짐 센터에 안 내듯이. 제가 예전에 그 나름 만들었던 브랜드. 브랜드라고 하기는 뭐하자면 좀. 되게 입으로 얘기하는, 체크티한. 게리즘이랑. 게리즘이랑. 게리즘이랑? 네, 티가 있었는데. 그 티셔츠도 이제. 네, 누군가에게도 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야, 쌈 잘한 사람인가 봐. 여기 나온 사람. 왜요? 이거 봐, 이거. 헤디기어. 권투인건가? 쌈 잘한 사람인가 봐. 아, 게리가 권투했어요, 권투. 아, 게리 거야? 게리라고 써 있잖아요. 게리 얼굴 보면 진짜 권투한 거 같아,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저, 스키 붙이 아니야? 스키 붙이기? 번호가 막 떨어지는데, 이게. 아니, 게리 형이 운동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게리는 진짜 이거 무슨 스노보드하고 다. 아니, 녹아맨티도 나오네, 지금. 아니,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는 저쪽분보다 던질 게 많아요. 아니, 왜 배즙이 이렇게 많아? 목이 안 좋은가? 배즙을 안 먹은 게 이렇게 많아. 아, 너무 힘들다. 유통기한. 야, 이거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 거구나, 이거. 먹어, 하나. 뭐가 안 있잖아?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아니, 남의 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죠. 유통기한, 유통기한 지난번에 유통기한? 확인했어? 아, 이거 남의 거 그렇게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거짓말 머리에 올리면 안 돼요? 아니지, 아니지. 유통기한을 확인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버리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저 다른 분들에게 필요하거나 내가 필요해서 먹었는데.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아... 통장이 있어요. 그요? 통장이 있다고?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어? 2억 담보대출 원금. 이 형 어디 떠나요, 이 방송하고? 집 동기를 넘어서 지금 내 통장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집 담보대출 받은 걸? 아니, 이거는. 잠깐, 이거 뭐예요? 애기, 애기 그 가족 사진인데. 야, 이 형 미쳤나 봐. 가족 사진인데.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인간들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돈 사진을, 백일 사진을. 추억인데 이거는. 추억을 버리겠다는 건가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형 진짜. 이 형은 진짜 물어봐야겠네. 이거를 계기로 인생 경기를 빠르게 해서. 따로 사시는 거 아니시죠? 기러기. 갑자기 우물 받았다. 아니, 석춘이 형 정리하시면 석춘이 형 품이 기러기 아빠거든요. 아니, 내가 기러기로 해봤으니까. 기러기 너무 빨라. 아니, 오늘 그러면 형 선생님이랑 형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김상당인데 정상에 섰다. 갑자기 두려운 거야. 뒤에서 밀까 봐.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였지. 그동안 지났어. 약간 눈 엎치고 두려웠어. 궁금한 게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 매주 이렇게. 토요일에 매주. 아, 이번 주까지.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까지 마실 거예요? 아, 다음 주까지 해야죠. 닮았네요, 저랑. 예, 예. 아주 흥미롭고. 다 됐다. 다 됐어. 다 했네. 아유,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겠네, 이거. 어느 거야? 이거야, 이거. 이것도 좀 정신을 해야겠다. 아, 계속 정신을 살았게 왔다 갔다 하네. 이것도 좀, 너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아, 얘도 계속 정신을 살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 너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아, 얘 계속 정신을 살았게 왔다 갔다. 제발은 좀 좀 소염시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우 좀. 너도 좀 소염시험 찍어라. 아우. 다 했네, 다 했네. 다 된 건가요? 자, 여러분. 단 한 시간에 걸렸어. 진짜 한 시간 걸렸어요? 네. 우와, 진짜. 우와, 한 시간 걸렸어요. 우와, 한 시간 걸렸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야. 예, 일단 오늘. 첫 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여기까지. 야, 오늘 충분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네, 그럼요. 잘만 편집하면. 예, 충분히. 예, 안 돼요. 아, 주민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예. 명수 형 활약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너무 현실을 좀 집주했으면. 아, 아닙니까? 흥분내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좀. 네, 네. 여기까지 한 번 녹화를 살짝 해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정현물 씨? 쉽지 않네요. 그렇죠. 입성이 쉽지가 않네요. 방청이 많이 안 늘죠? 이렇게 와서 해보시니까. 쭈네요. 처음 봤어요, 느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내가 키우고 처음 봤어요. 아니, 몇몇 동안. 엄청 키워왔는데. 아, 좋다. 아까 제가 봤는데, 정현물 씨는 계속 손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좋다. 이거 뭐 동생하는 건가요? 편한 방송. 편한 방송. 실력이 줄어요. 아, 좋다. 아, 좋아요. 김복 씨는 좀 어떤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예능인지 모르고서는. 아, 그러니까요. 저녁인데 이 친구랑 방송 많이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상파랑 케이블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요. 아주 똑같이 합니다, 항상. 되게 열심히 하네요. 어, 방명 씨는 저는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다 다음 주 정도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백 가지를 두 번으로 해 드릴게요. 아, 시청자의 상황을 봐서. 자, 어쨌든 저, 물건을 보면 사람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습관이나 숙성. 성향. 성향,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베리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야에 꽂히면 무지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전세에 살고 있는 느낌이. 갑작스러운 부자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쪽 분은 물건은 많은데 가져갈 게 없는 걸로 봐서. 팔랑귀에요, 팔랑귀.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많잖아요, 뜯지도 않은 것들. 한마디로 이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동이 많고 유목민, 거의.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드디어 오늘의 이 물건의 주인공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첫 회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게스트 우리 지속진, 갤리 루이. 폰! íb cafe и EPA geh 저刻자. 是什麼! 좋았어! 여기서 주학권 스타들을 만낫니까? этого су학권 스타 pessoa 아니, 그러니까요. MS 예능 처음이에요. 정말? ünst석 출신은 KBS 출신이십니까. 네, 여기서 뭐 제가 쭉 목소리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연예인이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목소리가 옆으로 듣기도 답답한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TV로 들으면 이게 선생님 손을 끌 것 같아요, 진짜 양해해 주시고요 쭉 들으시면 괜찮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물건을 한번 저희가 쭉 좀 좀... 지금 물건의 거의 3분의 1이었어요 지금 성향 분석을 저희가 살짝 좀 했어요 일단 지석진 씨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보니까 대충 정리하자면 옛날 사람이다, 그리고 미련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행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야, 그게 할 수 없냐고 제가 들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성향 분석하다 보니까 광명 씨가 이 분은 2, 2, 3 많이 다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그리고요 이쪽 분은 보니까 이동이 심해요 이동이요? 쉽게 짐을 쌓고 빨리로 움직이는 유목민, 거의 거의 다 버리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한 번 버린 게 이 모양이에요 아니, 가족사진 왜요? 가족사진 어디 있어요? 이 사진은... 이거는... 가족사진 이거는... 애기 사진을... 나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딸려왔네 딸려오고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저게 함께 있었거든 이거 우리 애기 백일 사진이네 근데 과거를 버리고 싶어 인생을 놔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유는 저 해프투게더가 인생의 나름의 물건을 통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지 이렇게까지 신분 캡타그인 거 아니에요 제 가족이 누구한테 필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게리 씨 게리 씨의 성향 분석은 굉장히 사업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 모나리자 사업 그러나 사업이 그렇게 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맞잖아 의류사업 그리고 어떤 한 분 또 얘기하셨는데 졸부 스타일이라고 왜왜왜요? 왜 제가 졸부예요? 제 주변에 졸부들도 파밭 하나씩 있거든요 저런 거 꼭 하나씩 거실에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전세다 어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이 돈을 다른데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집을 모으기보다는 뭔가 자기뿐님의 돈을 많이 쓰시는 분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키에 대한 콤플렉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약간 2cm 깔았거든요 2cm 2cm 키 안 나게 이거 보세요 옷을 보니까 나이가 확실히 나오네 네가 좀 젊긴 젊구나 지덕진 씨 이거 범죄야 젊는 게 나을 만한 진짜 이거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소리 버튼 진짜 어려울 거 같은데 야 이거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가 있었는데 스키 갖고 오셨잖아요 약간 좀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화학동이야 화학동 화학동이지 저는 지금 이 바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요? 이 바지는 저 듀 쓰고 다니는 듀쓰? 40년도 20년도 초반 아니 근데 이 바지는 스포츠가 없어서 그냥 터진이라고 해서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원래 명품이잖아요 이게 명품 테레비한 거예요 네 아 다른 거보다 이거 좀 썩은 사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먹었어야 되는데 나보다 두 개는 먹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야 사과주다 사과주 아니 썩은 사과를 이거 좀 가져오시는 거예요 취한다 취해 이건 버리셨어야 했는데 가져가셨나 봐요 또 아니 게린 씨 저희가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창피하다 근데요 뭔가 갈까봐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일단 저 본격적인 정리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물 배타! 전화! 견문 씨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제가요? 갑자기? 네 게스트가 직접 본인의 퀴즈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제외한 모든 출연진은 해당 물건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퀴즈를 내시면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지 찾아오는 거고 정답 물건이 나올 때까지 게임이 곧 진행이 되고요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물건 획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 저 말씀하세요 잠깐만 저거 하려고 전현물 든 거예요? 여기에? 네 트럭 씨도 하면 되잖아요 아 미연수 씨 저것도 하는 거지? 우리 전현물 씨가 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분이 정리 또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네 혹시나 문제가 문제의 정답이 썩은 사과면 썩은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죠 자 스타의 물건을 우리들이 직접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져볼 수 있는데 가져볼 수 있는데 직접 덮고 잘 수가 있어요 개단물 아닙니다 개단물 여러분 이제 곧 스킵 시즌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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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키 안 신어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회가 되잖아요 너무 기도회가 되잖아요 그럼요 욕심 나시죠 욕심 나요 자 그럼 지도춘 씨가 한번 백물백답 한번 첫 번째 물건 보내주시죠 문제 될까요? 예 제 아내가 굉장히 패셔러블 합니다 형수님은 우리 정선희 씨의 코디네이터죠 예예 굉장히 패셔니스트예요 과거에 스타일리스트 저걸 잠깐 했었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거 많으신 분이고 해서 저한테 옷을 가끔 사다 주십니다 그중에 너무 민망해서 제가 한 번도 못 입었던 민망해서 못 입었는데 아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요? 아니 선물을 몇 개를 한 게? 하나요? 지석진 씨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형수님이 딱 붙는 티를 한 번 해줘서 아 정말요? 유부무술 예예 아 내가 너 유길 거야 굉장히 서비십니다 그럼 그 물건 우리 게리 씨를 포함해서 한 번 가정을 다녀요? 가세요 아 갔다요? 이거 이상해서 딱 나오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일단은 눈에 너무 띄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내 복은 아니겠지 내가 형수님이 약간 과감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과감하죠 와이프 과감하죠 형수님이 좀 과감한 스타일 좋아해요 이건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근데 은근히 석진이 형 스타일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거 진짜 세다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와 그래 저런 거 이게 내가 했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아니 부부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아니 이런 거는 솔직히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입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입는 거지 내복입니다 자 일단 정답 물건을 들고 한 번 집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8년 전에 코디가 갖고 왔던 옷입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샀던 옷입니다 일단 아닙니다 게리 씨 좀 갖다 나와주시고요 이거 입은 괜찮습니다 다음 김풍 김풍 저는 사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런닝맨 촬영할 때 아 이거 벌칙북 아니에요? 이게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고요 이거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의류 사업할 때 제가 팔았던 옷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많이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이제 맑아가지고 이제 못 입는 옷입니다 느낌이 좋다 야 이렇게 못 찾아? 왜 이렇게 없지? 민망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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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거 이거 이거요 아 이건가? 이거다! 그게 왜? 나팔바지 통바지 이거 이거 이거요 아 이건가? 이거 할아버지 옷 아니에요? 아니 이거 같은데? 여러분 수의 아니에요? 수의? 아니 이거는 진짜 봉이 솔직히 말하면 바람 부는 날 이거 진짜 깃발 소리 나요 진짜 예예 이거는 입으면 발이 안 보입니다 발이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지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사실 입으니까 민망했던 바로 그 옷입니다 바로 그 옷입니다 어? 어? 이거예요? 아 진짜? 저 입을 여겼었는데 이거야 이거 아 근데 이쁜데 그냥? 이게 저 영품 패러디하는 거 아니 다른 거 다 보시나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내가 사실 좀 내 나이에 있기가 한번 가라알보여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괜찮아요 아 탈의실 저쪽에 있어요 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거 화장실 아니에요? 근데 옷은 괜찮다 아니 저 옷은 괜찮은 옷이에요 아니 저 옷은 괜찮은 옷이에요 저 옷은 괜찮은데 저게 되게 유행한 옷이었잖아요 저거 제가 바지 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가지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을 봐주신 분은 그 물건을 본인 의상 상관없이 가지고 저거 입고 EDM 하면 느낌 나요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네 진짜 멋있네 아이돌이 아이돌 아니 왜 그 옷을 아 왜 그 옷을 아 왜 안 입어? 나 어디가 아 봐봐 봐봐 아 멋지네 아 괜찮아요 괜찮네 아 괜찮은데요 아 뒤에 저 왁싱이 좋아 좋다 아 형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아니 저기 저 어떤 느낌 지금 이 바지가 나 이 바지가 나 이게 연예인 바지예요 이게 연예인 같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40이야 그래도 이게 좋게 얘기하면 왜 입으라고 안 이랬어 그럴까요? 어때요? 게리 씨 게리 씨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형이 입었던 바지 중에 제일 낭만 시끄네 5년 동안 갔던 바지 중에 아 형수님이 진짜 코드 월드 하신 게 많네 형이랑 잘 어울려 클클한 형이 이 바지를 이러시면 진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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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직히 하나 입어보고 싶은 바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저기 아 그 통바지 이거 이거 이게 허리가 안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봐 이거 여러분들 그렇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 하니까 본인도 60나요 60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물건의 용도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저분이 얼마나 팔랑귀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몇 명이 몰아가니까 그냥 들어와 진짜 어울려요? 진짜 어울려요? 이거 형 이거 형 옛날에 형 몰지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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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크리스 크로스 옷이 아 지금 아니 게린 씨네 아니 이거 미천 15년인데 크리스 크로스 우리가 이거 몰지스쿨 아 멋있다 이게 통이 이렇게 이게 원래 신발 벗으면 발이 안 보여요 아 괜찮다 괜찮은데? 아 위압 아 여기 4첩을 입고 온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본 거 같아요 이제 봐요 더워서 그러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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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바지를 신고 다니는데요 아 아 아 이제 솔직히 솔직히 저 바지는 척 아니지 않았어요? 네? 형이 좋으면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형이 좋아하네 아니 형이 좋아하네 뭐 이러면 들어가고 아니 형이 좋아하네 아니 형이 좋으면 입고 오오오오 오오오 야 괜찮아 아 그게 멋있어 형이 선글라 한 번만 껴도 돼 엄청 멋있데 네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와 우와 아 주먹밥 스타 알란탄부터いきます 알란탄부터 시작할 아 아 위에는 괜찮네 홍콩이 형아 홍콩이 형아 이 분 괜찮다니까 저 바지의 사실처럼 바지 진짜 멋있다 괜찮네 아니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아까 그 바지를 강렬 씨가 지금 맞추셨잖아요 저 바지는 갑자기 욕심이 나기 싫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아니 지금 분명히 아니 갑자기 제일 챔피언을 몰린다는 옷을 어떡해 내가 관심이 없다가도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또 욕심나게 아니 근데 지석진 씨가 분명히 문제 내기 전까지만 해도 저 바지는 도저히 민망해서 못 입는다 그 바지는 내꺼 내꺼 어 옛날식 진행이죠 내꺼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저 강우윤 씨가 가져오신 바지는 지석진 씨가 다시 입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자 야 이런 일이 있네 다음 문제 제가 남자의 로망으로 구입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걸 왜 샀냐고 로망 했던 바로 그 물건 남자의 로망? 남자의 로망 네 남자의 로망으로 지금 우리도 남잔데 형 물건 중에 로망인 물건이 없어요 이게 로망이지? 대부분기 빼고는 수륙이 없는 아니 전혀 우리 남자들이 공감무야 돼 남자의 로망 로망 로망이다 그게 로망이지 진짜 로망이죠? 진짜 로망이죠? 이런 걸 구박하지는 않아요 아니 돈으로 한다고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 이건 제가 12년 전에 큰 꿈을 안고 샀다가 예 다신 안 타는 스킵입니다 몇 번 탔어요? 이거 한 세 번 탔어요 남자의 로망일 게 없어요 아니래 이런 건가? 남자의 로망은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가죽 자켓 아 이거는 이거 라이딩 아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산 물건인데 입으면 그날 저녁에 어깨에 다음이 와요 나도 바빠 아니요 나도 무거워 이것도 안 돼 바죽 자켓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남자의 로망 아 이거? 이거 요즘 나오던데 이거? 남자의 로망 맞죠? 이거 봐 형수님이 보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홈쇼핑에서 막 나오는데 홈쇼핑에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먹었지? 라고 해서 살 생각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홈쇼핑의 3분의 1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바로 남성처럼 보이고 싶어서 샀던 바로 아 그거요 와 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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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이거 많이 통장 아니고 요만한 거부터 이만한 거 다 열려 그러니까 근데 정장 내가 쓴 건 이 도마토 케찹 열대 아 열어보시네요 아 이게 딱 걸립니다 열린다고? 아 이거 안 걸리네 아 이거 안 걸리네 그건 안 걸려요? 그럼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그것 안 걸리면 어떻게 해? 이런 거 걸립니다 손으로 따면 손으로 따면 손으로 따면 손으로 따면 손으로 따면 왜 굳이 그걸 그러니까 이게 토마토 케찹 지금 물엿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열린 거 누가? 물엿이 얼마나 있다고 지금 뭐가 맞는 거야 대체 아니 하나라도 열어봐요 누가 이걸 이걸 왜 이걸로 딱 이게 안 열리는 게 있대 어 됐다 다 걸리면 어 걸리면 안 걸리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손으로 벌써 따서 먹었다니까 짜증나 아 어우 거의 뜯었어 뜯었어 아니 아니 오래되면 안 열리는 거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안 열리는 거죠 결국은 아 이건 이제 손으로 열면 된다 이거 손으로 열면 된다 이거 손으로 열면 된다 아 힘들면 손으로 열면 돼 2초만에 열어서 자 그럼 추석순 씨 이거는 방문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박명수 씨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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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씨께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저희가 아까 좀 봤는데 이거 이거 저 사실 이거 저 슬라이딩 이게 아까 보니까 포장지도 안 뜯어있어 네 이게 포장지 안 뜯은 게 아니라 뜯었었는데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나는 갔다가 안 오더라고 한 번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나도 안 됐어요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포어 운동이기 때문에 배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안 올라온다니까 이거 봐 안 올라오잖아 이것도 저 홈쇼핑에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서 무릎 꿇고 해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시고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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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릎을 들고 아 푸샵 끼고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게 몇 번이나 해보신 겁니까 이게요? 이게 한 번 해보고 갔다가 안 오길래 그냥 다시 꺼야 제가 잘 안 쓰게 돼가지고 이렇게 샀다가 나한테 흘렀거든요 주석진 씨 세 번째 문제 한 번 주시죠 제가 KBS 활동할 때 고위 간부께서 수고한다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KBS에서 일하실 때에는 꽤 되셔놨던 네네네 그거 알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 알 것 같아 뭔데? 이것도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면 이거야 이것도 KBS에서 했던 거 아 이거 이거 고위 간부들한테 나오거든요 이 DVD 아 그래요? 잘 아시는군요 아 진짜 그러네 이거 이거 받은 걸 주신 거죠? 네 이거 열심히 하라면서 바로 그 선물이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딱 보이잖아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뜯지도 못했네 가요 좀 고위 간부께서 보시면 진짜 너무 섭섭해 명의자입니다 명의자 명의자입니다 이 분이 제가 소문이 들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아 이 분이요? 아 그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네요 맞죠 맞죠? 네 조대은 사장님인가요? 사장님? 아 사장님 되셨어요? 네 맞아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되신 거예요? 아 aye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장님이 드신 거 지금 내놓겠다고 뜯어보지도 않고 누군요 박으면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한을 이 작품의 뜻을 우리 자손 대대로 제가 뭔 denn요 아니 지금 뜻진도 안 뜯하liyor 갑자기 관심도 없으셨다가 사장님이 줬다래가 갑자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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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고도 정말 참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야 진짜 간직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예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석진 씨? 이거는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이제 챙겨가시는 거죠? 네네 자 우리 이번에 게린 씨 한번 네 제가 김재동 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놀러 갔을 때 재동이 형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재동이 형 느낌이 와 나 뭔지 알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내가 뭔지 알아? 야 저거 같다 오르종머리 없이 오르종머리 없이 오르종머리 오르종머리 없이 오르종머리 아니 저거야 이거야 이거 멘트가 딱이네 아니 딱 보니까 재동이니까 딱 봐도 재동이? 일단 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이게 저 어떤 우리 선생님의 작품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소주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소주의 아 예예예 수현복 선생님 수현복 선생님의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집에 놓고 있으면 꽃이 돼요 바람이 돼요 이게 뜻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뭔가 이게 마음이 좀 좋아져요 게리씨 이게 시가로 300만원어치래요 이게 300만원이요? 300만원짜리 이게 이제 직접 써주신 거거든요 바람이 돼요란 말이 참 좋은데 아 풍이네 풍 아 풍이네 김풍 풍이 되었는데 바람이 되었는데 바람이 되어도 하니까 또 그러네 제 타이틀곡이 바람이나 좀 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다시 제대로 걸어놓겠습니다 아 정말? 아 괜히 찍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집 아래에다 이렇게 나섰어요 걸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맨날 보면서 어우 좋은 말이다 하고 힐링을 했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바지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몰랐는데 자꾸 주변에서 야 이거 괜찮아요 이걸 왜? 라고 하면은 마음이 또 흔들려요 자 다음 문제는 뭡니까? 다음 문제 제가 한 2년 전에 이 물건에 중독돼서 이 물건과 함께 하루에 한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이 물건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하루에 8시간 8시간을 보냈다 이건 거 같아 8시간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아 제가 했던 거예요 아 음악인인데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음악인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 작년에 갖고 작년에 이거를 하루에 8시간 아 이거 최신판이네? 옛날 거 아니에요? 아 저 방현 씨 뒤로 좀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치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건반을 배우고자 샀는데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왜요? 여기가 너무 저려가지고 못 치겠더라고요 건반 아직 못 해요? 네 못 해요 아 정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다음 여기에 중국계신 거 아니에요? 배치기 배치기 아무리 중국계신 거 아니에요? 배중씨 몸에 배 나와요 배중을 들어 8시간 넘은 거예요 아니 배중사시는 분들 지금 뭐 그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다른 먹고 있는 게 소용이에요 아니 수입을 없는 시간에 먹는 거지 동의보호하면서 나와있어 동의보호하면서 배집을 왜 갖고 오세요? 아니 안 하면 될까요? 아니 저 개미씨 배집을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저거는 이제 팬 분들이 네 이제 건강 챙기라고 또 음악하고 랩하니까 목이랑 이런 좋은 거를 좀 약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드세요 근데? 이거 꼭 혼자 사니까 한두 번 먹다가 안 먹게 되더라 까먹죠 나 아까 먹었어 아까 재수씨가 먹어봐 뭐가 안 됐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정말 그냥 버릴려고 나는 거예요 먹지 말했잖아 이거는 정말 그냥 버릴려고 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버릴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 저기 재수씨 맛이 너무 쓰고 약간 선맛이 나서 저 배는 제가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뭐야 세 번째 이사예요 저 배가 제가 아까부터 살살 아픈 게 우리 저 다 이거 내가 볼 때 유력합니다 저도 이거를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대리가 이게 저 이 저 스케이트보드 한참 빠져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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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도현이 형님이 먼저 스케이트보드를 타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현이 형님이 타시는 걸 보고 와 이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런 해야겠다 네 해봐야겠다 해서 잘 타요? 그래서 알리라는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알리요? 아시죠? 딱 점프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만 제가 한 8시간 그거 됩니까? 알리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그때 정말 자랑이 아니라 프로분들이 그랬었어요 알리를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하시고 이거 되게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려요 아 이거 알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다 지나도 KBS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이게 된다고요 이게 이게 몸이라도 좀 틀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primeiro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нибудь 되게 어려운 거 처음보면 다 쳐요? 다 쳐요 큰일 나 형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 거 아 sabe 잘 square 한 거 아니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수 씨가 보호를 좀 탔나요? 어렸을 그게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오! 우와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게리 씨 그때 한참 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왜 갑자기? 아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격에 한 번 꽂히면은 다른 걸 못 해요 하나만 해서 이것 때문에 앨범을 못 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게 게임이랑 이 스케이트보드 아 그럼 이거 가지고 나오신 거는 이걸 진짜 좀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게 조세호 씨 점프를 하는 거 보니까 알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저 두 번째 물건은 우리 조세호 씨가 자 우리 그 이제 각자의 물건을 한 번 정리 정돈을 하는 갖고 있긴 애매하고 조금 모호한 물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매모물 애매모물이에요 진행 방식은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이 이제 쑥 지나가는데 정리할 수 없다 요건 좀 고민이 된다는 건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예 오늘 근데 저 미우 씨가 또 함께해 주셨어요 예 미우 누구예요? 이번에 미상 처음 제작한 신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리 씨가 사장님이시네요? 네 대표님이죠 개리 대표님 아 개리 개대표님 개대표님 아니 미우 씨는 좀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으로서 요런 거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어요? 시계를 되게 좀 비싼 시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시계 이렇게 보호하고 계속 보호하고 아 늘 이렇게? 아 늘 이렇게? 나는 시계를 어떻게 봤냐 아니 시계를 보라고 있는 거지 보호라고 지계를 차실 시계도 제가 아니면 굉장히 고가인데 어우 비슷합니다 아니 저도 시계를 원래는 막 찼거든요 예 근데요 막 찼었는데 비슷한 시계를 차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끔찍하게 아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면 흠집이나 이런 거 만나게 하려고 G.O.D. 박준이 형 형이 아 맞아요 시계를 애호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늘 이러고 계신다고 어디 방송을 가든 아 그래서 박준영씨가 늘 저 되게 예의 바르시는거지 아 시계를 모르겠네 뭔가 좀 꼭 만나고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정말 한번 이런 이미지들은 신경 안 쓰고 시원하게 한번 좀 사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명품 한번 둘러봐요 진짜로 하루 정도는 오해를 좀 하시는데 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걸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명품이 안 어울려 진짜 명품이 안 어울린다니까 아마도 오늘 진짜 이 시간은 애매모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애매모한 물 자 나왔죠 나왔죠 애매모한 물 아 두 분 다 나왔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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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냐 티셔츠 이거 저 선을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거는 좋은데 아 이게 이거 이제 제가 받은 선물인 것 같아요 안 입은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좋잖아요 이런 페이팅이 좋은데요 거의 새거인데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탭도 안 되었잖아 이거 점퍼 보세요 저거 자 자 그에 대해서 저희는 지석진 씨 옷은 그냥 가고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불량이 없어요 이거 진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진짜 색깔들이 나오고 이거 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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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근데 개리 씨는 이 옷은 이거 이쁘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나지도 안 돼 있어 나 저거 빈티드 리미티드의 리사니어 이런 티셔츠 빈티드 리미티드의 리사니어 이런 티셔츠 이거는 야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리미티드인지는 몰랐어요 리미티드예요 이거 리미티드예요 이거 리미티드예요 그리고 이거 와 이거 봐 이런 거를 그냥 시장이야 이걸 왜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잘 묻는 것 같아요 아 버릴 때 보이셔야 돼 버릴 때 보이셔야 돼 정말로 정말로 이걸 잘 생각하세요 내일 당장 입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입을 수 있어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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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리씨 이런 식으로 하면 교환합시다 물론 교환 안 됩니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까 저는 나랑 바꿉시다 어색신 씨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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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로 이런 거 어떻게 입었냐 이거 책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 아니 이거는 진짜 그대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대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대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잡을 게 없어요 저희 녹화 빨리 끝나겠는데요 쓸만하게 하라고 정말로 예의상 한 번은 멈춰줘요 야 이런 옷들이 집에 있었어 제덕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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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옷들은 이거 진짜 새 옷인데 이거 제가 스케이트보트 탈 때 많이 입어서 정말로 안 타니까 누군가에게 또 이게 입을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는 진짜 수없이 많은 옷들 중에 묻혀있었다고 몰랐는데 너무 좋은 옷들 나는 여기서 열 번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야? 아유 소요 간다연결 소요 아니 이런 옷들은 소요 모나리자다 모나리자 이거는 지금 공장 제품 막 나오는 거 같아요 똑같은 옷이 아까 봤던 모나리자 자 이제 재고 재고가 이제 의류 공장이에요 이거는 근데 게리옥 같지 않은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상담을 한번 받으세요 이거는 지석 지시옷 아닌가요? 고민이 돼서 이것도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무슨 바지입니까? 이거 이제 대기바지인데 대기바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까운 거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 바지는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바지는 게리시장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 한번 더 입어보세요 게리시장 이거 근데 잘못 입으면 펭귄 같아 지는 거 아시죠? 알죠 근데 이건 솔직히 비싸게 샀어요 이게 언제쯤 유행할까요? 이게 최근에도 유행하고 있어요 올라와봐요 한번 지금도 이게 올라가지지도 않아 올라가지지도 않아 올라가지지도 않아 올라가지지도 않아 이게 아 진짜 잠깐만요 이거 이거 진짜 잘못 입으면 이거 진짜 잘못 입으면 아니 근데 이게 매장에서 봤을 때 직원분이 입었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샀어요 그냥 그거 저 걷기는 하겠어요? 이게 계단이 이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내려갈 때도 못 내려갈 때 항상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자랑에 잡아줘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자랑에 잡아줘야 돼요 네 올라갈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쌍다 약간 이게 로망이었어요 제가 야 근데 이거 진짜 애매하긴 하겠네요 왜냐면 고가로 근데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결국은 나한테 쓸모가 없는 고가가 아닌 거죠 맞아요 이게 아니 그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윗돌이 아니에요 윗돌이 윗돌이 저구리 저구리 저는 그 바지는 안 버려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요 이 바지는 게리씨 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더 입어보니 그거 저 걷긴 하겠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윗돌이 아니에요 윗돌이 저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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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일단 게리씨가 선택을 하신 거니까 일단 한 번 좀 또 한 번 계속 보게 야 이거 가방들 백팩 이쁜데 가방들 제가 브랜드인데 이거 받은 게 많은데 이건 좀 잘 안 메워 이건 안 메겠다 네 안 메서 야 근데 게리야 넌 다 새 거야 신발 이거 여러분들 보시고 좀 눈 오세요 신발 이런 거는 진짜 야 자 이제 뭐 게리씨도 지금 이 신발이 야 너무 좋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여기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주고 하게 냉사나서 아 진짜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건 진짜 심하신 아니 중도 할리스타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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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맞아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앉아있으면서 계속 느낀 건데 저쪽은 회전 초밥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싱싱한 뱃살 초밥이 나오고 여기는 아침부터 안 팔리는 오래된 광어 초밥 같은 느낌이 아 이거 지금 진짜 좋은 물건이 소중한 물건들인데요 예 브라이크에든 계속 갖고 있네요 무슨 책이었어 뭐 냉살 좀 안 해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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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보래 이거를 런닝맨에서 런닝맨 런닝맨에서 이게 유일하게 이 금색의 이름표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이건 추억인 것 같아서 제가 집에 놔뒀는데 그래요? 솔직히 결국엔 이게 그냥 어디 떨어져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아냐 아냐 이거 중국에서 경매에 붙이면 얼마나 이거를 굴리에다가 금조하고 이 이름표는 딱 한 번 났어요 이 색깔은 아니 근데 사실 지석진씨가 사실 지금 완전 한류스타 아닙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 왜 중국 SNS도 팔로우 수가 엄청나지 않아요? 167만원 와 대박 사실 저 지석진씨가 지금 얘기하셨지만 해외 가면은 이제 진짜 그 숙소도 엄청나게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 TV를 켜면 우리가 입국 장면인 TV가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장면이가 꽝쪽으로 갔을 때는 제 방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요? 우리 집만의 방 우리 집 전체만의 아 진짜 진짜 그런데 거기 이제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놀란 척하면 안 되잖아 늘 그래왔다는 듯이 오 오 중국에서 TV 봤는데 진짜 확실히 지석진씨 얼굴이 팍 나오더니 말레이시아에 지석진씨가 간다 KBC가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괜히 흐뭇한 거 있잖아요 한국에선 그렇게 인기는 당연하지 않은 우리 선배님이 아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지석진씨 잘 몰라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한류를 북을 타고 네 중국에다 석진이 형이 중국어 노래를 발매했는데 정말? 되게 유명한 차트에서 6등까지 올랐어요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아무 활동을 안 했죠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냥 톡 던졌을 뿐인데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목이 오늘 너무 죄송해요 저도 한번 목신 조금만 한번 조금만 한번 조금만 한번 조금만 조금만 네 노래가 그렇게 좋아 보니 근데 이 노래가요?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눈반도 안 내줘요 네 우리나라에서 받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근데 지석진씨가 그 콜라보를 그 박명수씨에게 좀 제안해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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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레이션 아 내가 박명수씨한테 우리 같이 한번 은은만 내보는게 어떻겠냐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은 끝없이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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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으로 공유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얘랑 근데요? 그런데 뭐 거절한거 같아요 내내 아 그래요? 아마 제가 보기엔 박명수씨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한거긴 합니다만 아이유 디디 이런 분들하고 트윗을 하다보니까 지석진씨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박명수씨는 알지만 유명세 이름값 이런거 좀 치시는 분이거든요 아 네 중국 쪽을 생각했다면 네 너는 날 잡았어야 돼 하하하하 오늘 파트 이 음악 이 음악 이 음악 던졌는데 유기야 아 아 아니 그리고 지석진씨가 그 몇개월 사이에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뀐게 네 중국의 그 네누라하는 그 진짜 가수분께서 어 오히려 재활 받았어요 재활 받았어요 재활 받았어요 아 실제 그 중국의 국민가수급이신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네 포진 저한테 진이라고 포진 포진은 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포진을 위해 네 진을 위해서 듀엣곡을 하자고 아 그래서 맞다니까 중국 누구요? 구왕양이라고 있습니다 구왕양? 구왕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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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왕양 김뿅씨 아세요? 아니요 구왕양은 그냥 주영 이름부터 모르겠네 아니 그 주영광 구왕양은 말이죠 구왕양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 무시한 꼴을 못 보겠습니다 네 구왕양이란 분이 우리나라였지만 어느정도 그러니까요 젊은 조영필 시점으로 젊은 조영필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제가 옆을 지켜보면 우연히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커지는 살이 부는다고 그러죠? 이게 조금만 눈을 굴리면 점점 굴리다 보면 이게 눈이 크게 늘어나듯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동화란 곡을 해외 공연단이잖아요 제가 리서치를 했죠 어떤 곡들을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냐 동화란 곡을 좋아하신대요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지석진의 동화 정말 최고였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렸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동화는 구왕양 당신이 세계 최고다 중국식 예의를 또 중국식 예의를 또 다 같이 다녀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저 형은 너무 느끼해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꽌시가 생긴 거네요 꽌시가 돼서 서로 이제 문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에게 혹시 나의 콘서트에 이거 봐 게스트로 와줄 수 있느냐 어머 어머 제가 그랬죠 내 스케줄 체크를 해보겠다 아 내 스케줄 체크를 해보겠다 아 아 지금 사실 동네 스케줄을 런닝맨 받게 런닝맨 바꾸신 분 네 격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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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그래서 콘서트에 제가 가서 갔어요? 네 가서 그 친구와 같이 동화 동화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죠 그러니까 같이 불러서 그게 이제 현지 신문에 대석 특필되고 그게 대석 특필되고 지석진 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용기 사고 다니면서 진짜 왔다 갔다 이렇게 강명숙 씨가 역으로 제안을 해도 전용기 사고가 안 되죠 그러네요 이제는 제가 좀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얘기입니까? 저희는 지금 일본에 있는 가수분하고 지금 제가 10월 18일 날 공연으로 가서 아 잘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중국만 내다면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남발에 남들이 중국 볼 때 저는 일본 봅니다 아 그래요? 애기 좀 보세요 애기 좀 보세요 아 진짜 민사 한 번 지 열흘 됐는데 그러니까 빈사를 좀 보세요 애기만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게 뭡니까? 오 이게 뭡니까? 오 이게 뭡니까? 오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음악하면서 썼던 가사 이게? 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거 아니 양이 이렇게 많아요? 와 근데 저도 저도 좀 이게 야 저건 소장 같이 있는 거잖아 와 와 저렇게 가치가 있는 걸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빽빽하게 이걸 쓰니까 이게 이제 게리 씨한테 그런 가사가 나와 이야 이게 몇 권이네요? 여기 이제 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아 이게 다 여기 있어요? 야 드디어 태양은 뜨거운데 아 태양은 뜨거운데 네 태양은 뜨거운데 네 네 마음은 얼어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베이비 발레리노 가사도 이제 아 그래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발레리노에 초안이 있는 건가요? 초안이 여기 있는 거죠 녹음 당시 초안 좀 읽어봐줘요 어떤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져 오늘도 내일도 애 찾지 말라고 아 이 부분 이거 다 쓴 거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게리는 내가 알기로는 자기 얘기를 많이 써요 거의 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게 여자친구를 좀 길게 사귀었어가지고 근데 이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이렇게 좀 강한 문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욕설도 있고 제가 19금이 가사가 많아서 앨문도 근데 저작권 영화 같은 영화 같은 19금 수위 때문에 좀 마이너스 많이 줄줄 많이 줄긴 하는데 방송도 못하고 방송도 못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좀 타협을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사를 좋은 말로 바꿔서 뭔가 내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 저작권을 조금 포기를 해서라도 이 곡은 그냥 내자라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뮤지션의 마음이지 뭐 야 아니 근데 그 꼭 이 노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원래 미국 노트인데 이거 이게 또 여기 징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노란 노트가 아니면 아 맞아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럼 지금도 이걸 쓰시나요? 지금도 이거 쓰고 그리고 볼펜도 제가 징크스가 있어서 국적기 타면 이제 볼펜을 주시잖아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볼펜 들으면 제가 꼭 아 그립감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볼펜이 그립감이 좋거든요 아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심지어 싸인 연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싸인 연습 심지어 싸인 연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싸인 연습 중국 팬들을 위한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혹시나 나중에 싸인할 일이 많아지면 아 연습을 많이 했네 되게 열심히 싸인 연습하셨어요 네 머리 아프거나 이제 생활 안 날때 막 하셨나 보다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싸인을 할 일이 생기면 한글로 할까 한문으로 할까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영어로 하지 않아 영어로? 요즘에 이제 한문으로 하죠 한문으로 여기 보니까 2억 10년 개학 아 너무 창피한데 저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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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랑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하트의 계약 어 그리고 여기 2억 10년 안에 10년 안에 2억을 벌고 싶다는 거야 뭔가 좀 미래를 그 설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억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재계약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회사 예 받아야 될 금액을 적어서 아 그러면 아 10년에 2억을 생각을 하고 여보 또 그 당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 1,300에 400에 1,940 1,940에 500에 2,440 월세예요? 그게 우리 300 아 300만원짜리 차고 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디를 가면은 이제 꼭 좋은 차부터 발레 타시는 분들이 좀 빼주시더라고요 오 좋은 차를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 좀 차주 빼주세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아 알아요 하 외자차들 막 휘영 찬란한 거 싹 나오고 그런 차는 가까이 되죠 제 차는 한 15분을 기다려요 아 안되겠다 돈 벌면 차부터 사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온 게 3,540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 뭐 차를 아 SUV 아 그 차를 이제 샀어요 아 있는 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많은 게 들어있어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청춘의 어떤 고민이죠 청춘이 오히려 없네 청춘의 손가락지라면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잠깐만요 주식 주식 어 이거 뭐 이렇게 주식 투자가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돈을 이제 처음 벌기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네 1,2집 끝나고 돈이 조금씩 이제 벌리니까 어 이거 어떻게 좀 잘 재테크를 해야 될까 해서 서점 가서 좀 책을 몇 권 샀는데 다른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보니까 막 줄이 쳐져 있고 아니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다 줄을 쳐놨네 네 네 이게 한참 훔쳐가지고 제가 2006년도였어요 이게 저 투자를 해서 좀 성공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저는 주식 때문에 사기를 한 번 당해가지고 앞으로요? 꽤 많은 돈을 이제 지인한테 좀 날렸죠 아니 저 이분이 진정해 창업에도 관심이 좀 있으셨네요 접혀있는데 성공 창업의 기본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 책은 근데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에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어느 분이 읽으셔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면 이제 뭐 좋으니까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음악한다고 학교를 잘 안 나가서 이제 중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음악도 안 돼서 접힐 때였어요 아 그래서 아이 음악 하지 말자고 이제 하는데 맨 마지막 즈음에 직업 중에 인센티브 직업이 있더라고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작가들 작사 작곡가들 뭐 그런 인센티브를 평생 받는 직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그만할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해야게 인생을 바꿔놓은 인센티브 아 그래서 이제 작사 연습하고 이야 의미가 있는 책 그래서 지금 제가 알게 저작권이었으니까 그니까요 요거 참 그 당시에 어휴 뭐 있네요 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오프라 윈프리 어 그걸 제가 노트해놓은거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 딱 한 시간만 미쳐라 아 그거 제가 책을 사려고 적어놨던 것 같아 아 아 어 여기 무슨 신문 구독도 있고 오 아 좀 지적이 있는게 욕망이 있었대네요 우와 나 이건 있는지도 몰랐네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경제 신문 그리고 경제 신문 알바를 하고 수용을 하고 영어 학원을 가고 대학생 스케줄 아니에요 어 정말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여섯 살 때에요 15년 전 뭐 여기 좀 보세요 성공 그리고 밑에다 경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영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이 있어요 끝에 여성이 있어요 끝에 여성이 있어요 끝에 여성은 뭐야 여성은 뭐야 여성은 뭐야 제가 생각하기 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를 잠깐 끊자 아 여성을 끊자 왜냐면 나는 이제 일에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이 책을 보다가 이제 음악을 딱 하게 된거 아니 이게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게 저도 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게 기억이 나세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저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이 책을 그냥 하룻밤새 읽었는데 네 읽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아 나 너무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 책인 거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군요 저도 저 책 읽었어요 그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그거 아니고 내가 자부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취지를 옮긴다 그렇죠 그런 내용 계속 이제 채찍질을 해주는 뭐 그런 책이죠 그런 책 그 반면에요 네 이 분은 진짜 이락천금을 노리고요 네 꿈 꿈 꿈의 몸 그리고 운명의 저주 링 그리고 UFO 허정만 찾았죠 허언증에 지덕진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에프에 심취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현실보다는 지금도 어느 세계에선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사실 외계인들이 인간으로 반해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럼 옛날 휴거 휴거 막 그런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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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고민했었어요 근데 휴거 그 정도로 저는 황당하게 접근하지 않고 이런 거나 저 사주 사주 아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복권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한번 한참 저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인생은 노력보다는 운치실 수 있습니다 운치실 수 있습니다 운치실 수 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운 못 따라간다 운이 못 따라간다 그럼 본인은 뭐예요? 운이 좋은 거야? 나는 전형적인 운빨이 있어 잠깐만요 이게 사실 좀 이 물건이 좀 중요한데 이거 좀 앞으로 좀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니야 이거 뭐냐면 철을 스프링 분쇄기 이거 분쇄기야 수령을 분쇄할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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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석진 씨가 아까 얘기했던 이 재봉기가 이제 우리 아내가 예전부터 이제 아이를 너무 끔찍히 생각하다 보니까 교육료를 제가 언제부터 눈치했냐면 이제 아이 낳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박스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섯 개 정도 이거 뭐야 그랬더니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사놓은 거예요 그때가 애가 몇 살 때냐면 애가 고개도 못 들 때예요 아 대단하시다 이게 어릴 때 고개를 가눈다 그러잖아 내가 볼 때 6개월 이전이었던 거 같아요 아 그 재봉기가 그래서 있었군요 그래서 아이 책을 좀 만들어주고 싫어서 재봉기 같은 거고 예전에 원룸으로 가신 적이 있다 그러죠? 왜? 교육룰 때문에 이사를 여덟 번 진짜 맥머 삼천지교란 말이죠 진짜 맥머 맥머 팔천지교입니다 정말로 여덟 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100% 다 교육 때문에 이사한 건 아니겠지만 원룸은 뭐냐면 원룸은 뭐예요? 와이프가 원하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가도 몇 개월 뒤에 집을 구한 다음에 가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정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당장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학교는 지금 안 들어가면 아이가 그동안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고민 끝에 그러면 어 유학도 가는데 어 그 학교 근처에다 원룸을 얻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룸 생활을 썼어요 지금 원룸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산 집으로? 일산 집은 비어 있고요 비어 그냥 비어 있고 멀쩡한 집 놔두고 고수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일 끝나고 저는 원룸을 들어갈 때 꼭 오해 받을까봐 마스크를 끼고 더 이상 해요 더 이상 해요 아니 왜냐면 드나들면 알려진 사람이니까 혹시나 조금 혹시나 또 구설수에 오해하실까봐 웃기다 웃기다 그래서 원룸 생활을 한 달 정도 넘게 했던 거 같아요 한국에서 기름 생활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 한 대 잠깐 있을 거니까 침대도 없었어요 이불 응 그런데 내가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무통을 벗고 염켓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삑삑삑삑 소리가 들려 험으로 딱 이러면서 아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친구 왔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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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온결팔을 온결팔을 나는 솔직히 그때도 런닝맨을 하고 있었고 아 아이들에겐 왕코 형님인데 무통 먹고 원룸에서 이게 이 애매모무리인데, 진짜 이거는 결정을 좀 해주시죠.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책 한 번 만들었거든요. 와이프가 재벌하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 물음을 드리니... 혹시 또 쓰실 분이 있으면, 전문가가 가시면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곳에... 재범기는 보내는 걸로! 예! 여기 좀, 다음은... 아, 이건 뭐? 최우상!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체육관에서 한...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운동을 같이 했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최우상 선수가 직접 쓰시던 헤딩 기업이에요. 아... 최우상 선수, 고 최우상 선수하고는 그... 진짜 추억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쵸, 제가 이제... 스무살 쯤에 이제 운동을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동네 체육관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체육관 딱, 처음 딱 들어가서... 저도 나름 이제 운동했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줄넘기를 하면서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딱 한 3초간 눈이 딱 맞췄는데... 마주치자마자 저한테 욕을 하더니... 이리로 와보라고. 근데 줄넘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감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눈싸움 하다가... 넌 뭐하는 놈이야? 이래요.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 틀고 얘기했어요. 알았어, 운동해. 아, 뭐지? 이러고 이제 운동화, 복싱화를 신으면서... 무심코 옆에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세계 1이라고 써야 돼. 챔피언이 되기 전에 랭킹 세계 1이야.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제... 와, 내가 이제 여기서 시비를 잘못 벌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뼈도 못 죽어. 야, 빨리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정말 기술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 정말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마지막 경기라고요? 그 경기가 이제 안타깝게 그래서... 후에 이제 챔피언이란 곡을 추모곡을 만들었었거든요. 아, 추모곡이죠. 네. 그래서 그 썼던 가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올려드리고... 아... 내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 그대 미안해요 사랑해요 2008년 1월 3일 조금만 더 버텨주길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지길 바랬던 애 소중하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 게리 씨 물건 한번 봤고요. 다음 지석진 씨 것부터 볼게요. 아, 이거 아까 그 앨범...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다들. 이건 유재석 씨하고... 예, 예, 예. 아, 같이 찍은 사진.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우리 지석진 씨 집에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실에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재석 씨의 집이냐고, 여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건데. 그게 저 돌대죠? 이게 돌대입니다. 돌잔치 때 오셔가지고. 네. 지금 기억이 나요. 돌잔치 때 저 현우랑 찍은 사진. 아니, 지석진 씨랑 아기랑 찍은 사진만 올려놓으면 되지. 왜 유재석 씨... 그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돌 사진이 없어요. 내가 찍은 사진이... 두 사진 없다고요? 저는 사실 기러기 생활을 좀 했잖아요. 아, 맞다. 그런데 아이와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아기 키워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그게 엄청난 행복인데. 그때 사실 일도 되게 바쁠 때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 어떤 아이와의 놀고 이런 재미를 못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뒤늦게 사실. 정말 진심으로 좀 후회되는 점이 그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달라진 게 스타홀든 배를 하실 때 기러기 예상을 한창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때 같이 봤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본인은 매일 밤 집에 들어갈 때 적막한 집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막한 집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일들을. 아니, 내가 진짜 진지하게 결혼을 위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들이랑 대기실에서도. 아니, 아니, 아니. 결혼도 짱이야. 아, 그 전에 저랑 좀 얘기했을 때도. 결혼을 좋아해요. 저한테는 지금 결혼을 좋아해요. 아, 결혼을 좋아해요. 결혼을 좋아해요. 결혼을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이런 탄생 아이가 순수할 때, 곧대 추억이 없는 게,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 지금 알아요. 네, 꼭 기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저, 이거 외장 하드가 있거든. 이걸 검찰이 특검 나왔을 때 다 이거 들고 박대네. 아, 아파 주사를 할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애랑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 사진이나 이런 게 이 안에 있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복구해야겠다. 백업을 하고.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건 외장 하드를 우리 쪽에서 복원을 시켜달라고. 좀 해달라고. 근데, 아이와의 추억 말고 다른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복구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청이 좀. 네. 한참 기러기 시절의 이게. 한참 기러기 시절의 이게. 아, 기러기 시절의 이게. 아이, 아이를 생각하면 복구하고 싶은데, 그 기러기 생활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 이렇게 음산한 거 처음 봤어. 여기가. 여기가 너무 음산해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왜요? 복구한 동영상이 있네요. 진짜요? 네? 한번 볼까요? 이거 해줬어요? 지킬 건 지켜줘. 이거 뭐예요? 뭐지? 와 대박이다. 야 저는 어렸을 때다. 인사해 봐. 안녕.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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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던. 케이크. 케이크? 저 한 7살 정도 배운 것 같은데요? 6살. 인사해 봐. 아이고. 나 이름이 졸려. 더. 더. 마이 브랜드 이름이 동거. 영어 오는 거였구나. 진짜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야 이 준욱 씨도. 내 친구 이름이 동거예요? 진짜 저때 예쁘던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 동거? 응. 둘이 영어로 얘기해 봐. 안녕하세요. 냅지 주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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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독자 씨가 너무너무 이제 뿌듯하고 막 귀엽고 이쁘거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남아가ствен 거예요. 아 근데. 저거 이제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와 이게 여기 있었군요 진짜 오랜만에ございます. 아 눈이 왜 또 이렇게. 어머 눈이 왜 또 이렇게. 어머 왜 또 뱉나 그러지마. 좋지 지금 여기서 봐도 너무 건조한데요.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십니다. 이런 건 좀 메이킹을 해줘. 너무 옛날 만드신데. 이거 보고 눈물을 흘려요. 가식적인 리액션 싫어. 그리고 여기 조심하시겠지만 오랜만에 보면 진짜 개리필.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까르르. 자, 이제 오늘 두 분의 물건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든 중요했던 하드 복구가 돼가지고요. 거기 숨어있던 우리 아들의 추억이 그걸 찾은 게 너무 보람있고 또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서 정의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개리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가사집 보고 또 이런 6명이 주신 헤딕이 보면서 20대 한창 치열하게 싸웠던 꿈을 위해서 여기 치열함이 있죠. 가사지가 최고였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청춘의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약간... 스타의 입으로 오늘 밤 직접 덮고 잘 수가 있어요. 개 담요 아니면 개 대 담요. 이런 테레미나 이런 거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나쁘지 않아. PDP죠 PDP. 네, 나름 저게 신제품이었어요. 맞아요. WWE olduğunuатель if you were in sport tienen 3년 coininfo dreaminet engine acontecendo 띵 띵띵 저 여자jobim. r you tripping юä자아저씨의 hå통은 진행 nation, 사랑해요. 저희 조형부 씨가 진짜 3년 만에 또 힘이 오신다는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정말 대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오늘 중간에 회의했잖아요. 대박이에요. 대박이고요. 이게 대박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쭉쭉 이제 올랐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소폭 떨어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겠죠. 댓글은 전혀 못 하시라고 할 거고 올랐어도 역시 믿고 보는 윤은 님이라고 하시겠죠. 뭐야 갑자기? 뭐야 왜 당시덕이야? 조현붕 씨. 내가 좀 비아냥 되셨는데. 자주 보냈는데 되게? 마지막에 지금 녹화 잘하고 지금. 저는 비아냥 전문가예요. 아 그래요? 댓글 전문가라. 나 보면 안 돼요. 김붕 씨는 처음 녹화 어떠셨는지? 사실 약간 좀 현모 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되게 의지하고 따랐던 형 중의 하나인데 옆에서 헤매는 거 보면서 안심도 되고 아 저 형이 저러는데 널 위한 배려야. 그러니까 약간 좀 안심이 되네요. 여러 가지로. 아니 저는 이렇게 새로 런칭한 프로에 목이 이지경으로 나와서 정말 너무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프로그램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첫 해 치고는 네. 많이 진짜 조금 몸 관리 못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낫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스타가 이렇게 몸 관리 못 하시면 안 되거든요. 결과도 같이 안 물을 했죠. 네. 네. 나 올 수 없는 결절이에요. 나 올 수 없는 결절이에요. 자 오늘 저 새롭게 진짜 그 해피투게도러 실년 만에 바뀌었지만 뭐 아직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저 한 주 한 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더 즐거운 해피투게도로 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4, 4로 봅시다. 네. 자, 시즌 4로 바뀌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거운 해피투게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